우리 둘 중에 대결하고 싶은 사람을 뽑으세요. 그냥 아무나? 아무나. 이걸 써야 된다고 해야 돼? 진짜 못하겠다 이거. 내가 웃겨요? 시작할게요. 네. 시이이이이작!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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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거야? 내가... 내가 이는 거지. 진짜요? 어. 벗을게요. 근데 좀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슬픈이 있었다. 내가 되게 잘했는데. 우와, 맞아. 제가 열어요? 네, 열어서 보여주세요. 콕초 생선구이 안집. 포스트잇? 이거 상품 아니잖아. 유민이 상품 줄게. 제발 좋아해 주시면 돼요. 아! 귀여워 근데 이거. 뭐야? 포스트잇. 포스트잇. 우와, 귀엽다. 호보TV가 이겼다. 우와! 부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편안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네. 저희를 이기시면 돼요. 하하하. 정목은 탕수육 게임. 아 나 그거 못하는데. 탕수육 게임.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뭐 잘하는데? 배고 말고. 배고 말고? 몰라요. 하하하. 탕수육을 코모컵으로 바꿀 거예요. 코모컵? 네. 그래서 민키 선수가 이기면 우리가 상품 주고 우리가 이기면 팬들한테 주는 상품. 아 그렇죠. 저도 되겠네. 어? 우리 꽤 좋은 거 있었어. 대인배. 굉장히 대인배. 멋진 대인배. 저희 둘 중에 나이를 불러서 합니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없네. 둘 다 안 하고 싶어하는데. 나 이분이라 할래. 아아아아아아악. 민키 먼저. 네. 시작.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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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게 뭐 풀죠? 난 질 좀 알았어. 잘해. 골라주세요. 3명까지 와 보여주면 안 돼. 오 오 오 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조금 탐나긴 하네. 이건 뭐야? 아 좋겠다. 저 눈에 착각 나는 게 보이네. 이게 뭐라겠다.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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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TV가 이겼다고 말해주세요. 홍보 TV가 이겼다.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냥 잘했다고 우리. 하니 탐니 왜 돼 Airport 152 받고 있다. 윤리 콘치트.